음악 오늘 시간에는 임파테이션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전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동이죠 굴을 전자에 이동할 이자니까 이렇게 굴러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의를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이것이 무엇이 임파테이션이 되느냐 이것도 충분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임파테이션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임파테이션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안수 방법이에요 안수로 이렇게 전의를 하게 되는데 안수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영의 세계에서는 벌어지는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결국에 병 고치는 사람들이 안수 많이 하다가 죽어요 어느 날 죽습니다 그 병이 다 자기로 와가지고요 상대방이 있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사람은 나는데 왜 낫느냐 그 사람이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파테이션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을 모르고 임파테이션을 했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은사도 사모하고 은혜도 받아야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의 종류가 저는 세 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개는 대체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임파테이션은 무엇이고 좀 위험한 임파테이션은 무엇인가 뭘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입니다 영의 어떠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라 한다면 성령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물론 구약과 신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저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부어지는 건데 이동이 되는 것을 부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점에는 성령의 은사의 전인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이동 안에 가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내 것이 저쪽으로 가서 나는 성령이 없고 저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안수를 하게 됐을 때의 내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 또 내 밖에 있는 손과 발의 은사는 온 몸에 박혀 있습니다 은사가 머리에도 박혀 있고 손과 발의 몸에도 다리도 다 박혀 있는데 이 은사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사가 넘어가는 건데 이런 은사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게 됐을 때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도도 넘어가요 그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의를 하게 될 때 잘못하면 안수를 계속 받으면 물론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 깨끗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수해주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을 때의 어떤 일인지를 알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넘어가되 이 안수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음란이 있다 그러면 음란은 그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팍팍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망가져요 망가지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교회의 성도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고 안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안수 받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 손이 말이죠 이 손에 악한 영이 달라붙거든요 안수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수한 A라는 사람이 안수했는데 내 손에 악한 영이 달라붙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있던 질병을 일으키는 이 귀신이 영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내가 안수 맨날 받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받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오는 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영이 내게 넘어갔는데 목사님은 깨끗하지만 이게 약간 깨끗함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사람이 그런데 목사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 사람이 그 앞에 사람이 깨끗했느냐 아니 대부분 문제 있어서 안수를 받지 문제 없는 사람이 안수를 받지는 않겠죠 물론 축복의 안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그 영들이 넘어오니까 안수를 받으면 말수록 더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안수 받아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도 안 났고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제대로 알고 전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전의를 받고 또 전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을 때에 제가 이 전의를 살펴보니까 전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첫째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전의와 악한 영들을 전의가 돼 나는 원치 않지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전의가 되는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전의가 돼요 말씀이 좀 이따 왜 전의되는지 방법을 내가 루트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말씀이 전의되는데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조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대로 그것이 또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의가 잘못된 것을 전달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전의도 일어나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이니까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믿냐 그렇게 하는데 계속 말씀이 이렇게 말이 나가잖아요 말이 나가면 이 말이 결국에 이단의 영이 딱 감싸고 있는 영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결국에 세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단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전의가 일어날 때는 악한 영의 이동도 일어나고 말씀은 잘못하면 이단으로도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전의가 있는데 그 전의는 회계의 전의예요 무슨 전의요? 회계의 전의 회계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회계가 일어나는 거죠 이 회계는 백번 천번을 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자에 있으면 단 하나 회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불교 회계 안 합니다 유교 회계 안 합니다 이슬람교 회계 안 합니다 정성만 들이지 어떤 데도 회계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이 기독교만 회계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정성 드린다니까 헌금도 드리고 거기도 문사가 나타나고 다 그래요 근데 회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회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어요 대상만 바꾼 거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 이 사실 자체는 회계한다 이것이 중심 타이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계는 백번 천번 해도 더욱더 좋아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은 잘못 바르면 이단의 말이 들어가면 이단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을 잘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중에 병 들고 고칠 수도 없어 나중에는 영이 한도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볼 때요 가장 안전한 전이는 회계의 전이다 할렐루야 회계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회계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은 좋아해요 할렐루야 회계 못해서 우리는 안달이라 그렇죠 우리는 회계 못해서 목사님 회계 못해서 안달이지 회계하라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극히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인데 회계하라면 되게 싫어해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속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회계를 하라고 그러냐고 한 번 회계면 영원히 우리가 회계 다 용서받은 건데 무슨 죄를 또 회계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영을 불러드립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거짓말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상 할 텐데 밥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다 아니면 안 먹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어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밥 안 먹었으면 밥 찬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들아 밥 먹었냐 그러면 네 먹고 왔어요 이래야지 안 먹었어요? 그러면 밥 찬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밥 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래도 그것도 거짓도 거짓이잖아요 그럼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요 정 곤란하면 묻지 마세요 그러세요 뭐라고요? 묻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만들잖아요 왜 거짓말을 만들잖아요 밥 먹었냐 하면 뭘 먹었어? 김밥 먹었어? 라면 먹었어? 나 김밥 따고 라면도 안 먹었거든 계속 거짓말해야 돼 어디서 먹었니? 어떻게 분식점에서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시고 괜찮아요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좋은 관계 있으면 밥 차려주세요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들었는데 나갈 때는 내가 한 번 나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하면 한 개의 영이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몸에는 귀신의 집이 있어요 귀신의 집이 있어가지고 머리, 가슴, 배 자궁, 손과 발에 등에도 있어요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칸칸이 칸칸이 방이 있어요 방이 그 방에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영들만 거기 가득 들었어요 살인의 영은 살인의 영은 살인의 영은 가득 들었어요 음란행, 음란행 유흥과 쾌락은 유흥과 쾌락은 계속 이렇게 방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여기에 지금 내가 하루도 열두 번 하는데 30년을 거짓말했으면 얼마나 그 방이 꽉 찼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나 거짓말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들이 다 나갔느냐 하나 나가지 하나 한 번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회개하라면 싫어해 근데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살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회의를 해가서 이 사람을 언제 죽일 거냐 결정한다 특히 불러들인 영들 내려오는 영들은 언제 무당시킬 것인가 언제 중시킬 것인가 이거 연구하고 있고 불러들인 영들은 언제 몸바다 죽이게 할까 언제 양맥에서 죽일까 언제 교통사고를 죽일까 맨날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 안에서 이 귀신을 내버려 두면 결국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면 할수록 이걸 덜어내는 겁니다 우리 속의 악한 영들을 계속 덜어내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렐루야 한 달 두 달 회개한 것은 별거 차이가 없지만 3년 10년 20년 30년을 회개했다고 봐 이건 엄청나게 확 부러져가지고 없어 할렐루야 꺼낼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서 무슨 병이 돼서 안수로 해서 영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이 예를 들어서 이 가남을 일으킨 영이라고 칩시다 가남을 일으킨 영이 있는데 안수로 해서 불러 태워서 자부자가 명령에서 나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남을 일으킨 영이 한 놈만 있어서 가남을 일으킨다 그러지 않아요 방 안에는 가남을 일으키는 수많은 종류의 영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영을 쫓아버리면 2번 타자가 올라와요 몇 번 타자가? 2번 타자 2번 타자 또 회개선 또 3번 타자가 또 올라와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대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대요 천만에 여러분 병에서 낫거나 귀신이 나가거나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가능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가능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이 회개하는데 회개는 아무리 해도 해가 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전이 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의 영을 한번 살펴봅시다 스가리아스 나갔으니 회개부터 해봅시다 12장 아 이렇게 되면 회개가 응당 받아들여지고 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자꾸 지금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정 보배 목사님 나오면 회개하는 것이다 유튜브도 다 알고 있어요 정 목사님은 오직 회개만 외치는 오직 회개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 스가리아스 12장 10절입니다 10절 스가리아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 심령이 심자는 없어요 영입니다 그냥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과하는 영은 성령의 하나의 표현인데 그 영이 들어가면 애통케 한다 통곡케 한다 회개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하는 목사님과 함께 회개 말을 들으면 회개가 자동적으로 잘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나도 안하는 사람은 회개하면 이게 CR도 안 막히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그 영이 안 올라가니까 회개하는 영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고 해가 하나도 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될 임파테이션은 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알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하도 많이 했어요 언제 행했냐면 닭 올 때마다 했대요 뭐라고요? 닭 컴플레스가 있어 치킨 컴플레스가 왜? 닭이 세 번 꺾여 울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 그래서 베드로는 일평생이 컴플레스가 되었대요 오늘 그 책에 나와요 회개를 항상 그래서 새벽만 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 사도행전 2장 16, 1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뭐라고 그들이 반응했는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베드로는 맨날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뭘 할까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의 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37, 38 17 아니라 37, 38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37, 38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늘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3천명의 세례를 받아서 초대학교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회개의 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의 용은 받으면 받을 수 좋다 왜? 점점 깨끗해지니까 악한 용이 점점 떠나서 점점 구러지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전인데요 이 말씀의 전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듣냐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말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못하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그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는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은 말씀 로고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레마미라 레마 지금 그 발성으로 지금 입김이 나오는 그런 말 지금 들려지는 그 말은 레마라운데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푸니우마 조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지만 그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그 이단이도 몰라 그리고 거기 살아 그걸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말 잘못 해석한 말을 들으면 계속 잘못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전이가 되는데 영이니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회계도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니까 이게 회계도 전이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으로 말해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많이 받게 되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억압한 모든 세력에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또한 영이다 그래서 말씀도 전이가 된다 여러분이 저한테 10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3년이면 저기 개가 풍어를 읊는다 그런 말이 있던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아 서당개 3년이면 주요 서당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자유가 거기서 들었는데 그 들은 거 갖고 한다는 거죠 뭐 구간조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 서당개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지간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다 영이 돼서 너를 살린다 이거 말이죠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영의 전인데 그 영은 이때 성령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상태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을 보면 은사와 그 다음에 능력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첫째는 안수함은 가요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볼까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구절입니다 구절 신명기 34장 구절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 요호사에게 안수를 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구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요호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순이 요호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호사의 말에 순정하였더라 지혜의 영이다 그 지혜인 거죠 지혜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말이 지혜의 영이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의 어떤 물품을 취해도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오늘 11개 2장에 보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하늘 올라갈 때 안수한 것도 아니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안수 안 했어요 근데 그 겉옷을 잡아가지고 앞에 엘리야가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건넸는데 하나님께서 회이리바람으로 해가지고 그를 불러올려가지고 겉옷만 뚝 떨어졌네 그랬더니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또 갈라지잖아요 그걸 뭐냐면은 그 옷에 은사와 능력이 묻어있는 거예요 정확히 영적으로 보면 천사예요 천사가 갖다 준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묻어있는 거죠 신학에 들어서 베드로나 사도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렇게 이렇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진자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늘 그 베드로에 붙어있었는데 숨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가 많이 오고 은사가 많이 와서 은사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물건이 이렇게 가도 그쪽으로 가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죽은 자의 옷을 갖다 내가 입으면 죽은 자의 입을 때는 악한 영향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만 입으세요 뭐라고요? 네 오늘 구제에 큰일 났네 그 옷에 많이 붙었어요 영향이 붙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옷돌도 이렇게 전이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마감 5장 보면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뭘 만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은사가 막 덕지덕지 붙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가만 만져도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제 옷 만져러 오실래? 이제 2단 나오네 이러다 2단 나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리고 하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못 가고 뒤로 와서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의 기름 다른 말로 기름 붐이라는데 그런 능력과 은사가 옷까지 다 아주 그냥 촉촉이 적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도 요단감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안수를 통해서도 전이가 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들도 영향을 미치더라 계속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때 떨어진 어떤 은사라는 능력이 그때 소모되면 다시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능력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때 한순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도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지금 옷만 져서 그러지 않고 보통 안수를 통해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안수를 통해서 전이를 하게 되면 이 치유의 안수를 내가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 들었어 그러면 제가 안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넘어가가지고 치유를 하는데 사실은 천사예요 더 정확히 보면 그 천사가 넘어가서 결국에 그 사람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치유를 하는데 이 치유를 하게 될 때에 중요할 것은 뭐냐면 손을 대게 되면 양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했는데 만약에 이속에 있는 영이 나보다 계급이 더 높아 쎄 그럼 내가 안수를 했잖아요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속이는 악한 영인데 손을 타고 내게로 들어오라고 손이 아파요 안수를 한 번 할수록 아파 나중에는 이를 다녀 사우나 갔다가 소금에 담갔다가 난리가 나 하면 할수록 왜? 악한 영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이쪽이 머무르는 거예요 이쪽부터 와가지고 나중에 심장 가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중풍 걸려 죽고 그러니까 은사가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 10년 이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거꾸로도 들어와요 나는 치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를 치유하려 했지만 악한 영이 거꾸로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망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받아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모세가 여호사에게 안수했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 40일을 금식을 3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악한 영이 없고 깨끗하니까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영이 넘어가지 보통 사람들은 아주 거짓의 영도 넘어가고 음란의 영도는 수많은 영이 넘어가 안수 받으시래요? 안 받으시래요? 머리티미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복이나 주시옵소서 그냥 아예 그냥 아주 귀신의 영을 대망해 제 머리에 그냥 팍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내 말이 한 30년 받아보세요 그게 되나? 우리 속에서 있는 영들은 회개해야 떠날 준비를 하고 축사 명령과 이걸 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안수하면 남의 것 내게 다 받아서 내게 없는 영도 앞사람 영도 내가 받아 앞사람 영도 손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들 위해서도 이 말을 합니다 은사자가 되자 여러분 회개의 영하고요 말씀의 영하고는 이것은 굳이 은사자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한다고 꼭 은사자 이런 사역자 될 필요 없잖아요 회개 많이 하는데 회개 많이 하면 좋죠 말씀이 은사 있으면 좀 주의종이 될 확률은 좀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많이 한다고 꼭 주의종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은사자가 되면 은사는 사역하라고 준 거예요 소장품으로 장롱에다 넣어두라고 그냥 기념품으로 갖다가 전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걸 써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 죽이는 겁니다 내 영을 보내가지고 내 속에 지금 무당의 영이야 한 만 마리가 들었는데 온 사람마다 넘기는 거예요 1번 타자가 나가면 몇 번 타자가 온다고요? 2번 타자가 올라와 또 2번 타자 또 이렇게 안수해서 넘겨주면 3번 타자가 또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의 가장 기초작업이고 이것이 안 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영이 내게 안달라붙게 하고 은사자라고 한다면 사역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이 내게 안달라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제가 최근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알아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수를 해줘요 우리 성도들은 안수를 해줘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안 보내줄 거니까 제가 다 처치하는 방법을 알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다가는 나중에 손 굳어져가지고 아우 팔이 뻣뻣해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서 만약에 은사자가 되어서 안수를 해서 전의를 한다든가 치유를 한다든가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이 사역자가 그것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불이 들어가야 돼요 불이 악한 영을 태우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이 들어가야만이 내 불이 뜨거운데 어떻게 달라붙겠냐고 내가 뜨거운데 내 불이 가득한데 안수를 하는데 불을 내보낼 수 있어야 돼 불이 안 들어간 사람은 쏙쏙 들어와요 다 어 애호 없어 애호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강한데 내 손에서 불이 안 나간다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아직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죽는다고 나 죽는다 아니 내 것 남 보내서 신기 있는 거 다 보내서 남 죽인다고요 불 들어와야 돼요 불 들어와야 돼요 엘리야가 무슨 종이래요 불의 종이잖아요 성경에서 엘리야는 무슨 종? 불의 종 갈멜산에서 여기에 불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입니다 불로서 응답받아서 엘리야의 하나님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더라 할렐루야 불이 내려오잖아요 11개의 일장이 넘어가면 아시아왕에 병들어서 난간이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에그로는 신 바할세부부에 저 이방신에게 물으러 갔는데 그것에 마침 엘리야가 만났어 그 사신을 왜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 왕이 이렇게 에그로는 신 바할세부부에 물으러 갔는데 아니 이 날에는 하나님을 성기는 종이었거늘 종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성기는 종이 있는데 놔두고 저기 이방인에 가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서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왕이 그러냐고 그러면 그분을 데려오시라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엘리야가 안 갔어요 50명을 거느리고 50부장이 찾아왔는데 아시아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걸 태워버리라고 그랬더니 50명하고 그 50부장이 그 자리에서 불로 타 죽었어요 불의 사역자야 불의 불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내가 안수를 받는데 내가 안수를 받는데 내 속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영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불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내 영을 이 사역자에게 줘가지고 이 사역자 망가서 죽인다 그거예요 목사님 일찍 죽이려면 안수해달라고 그래 아플 때마다 무조건 안수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불도 없지만 좌우지가 안수 많이 해주세요 빨리 돌아가시세요 그하고 똑같아 저도 이제는 알았어요 이 선에서 불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 불이 나가니까 제가 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른 성도들 안 합니다 잘 아네 주의 종을 어떻게 알고 함부로 안수를 받겠으며 또 안 안수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식구고 천국 가면 박수치고 한영일 사는 우리 식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그런 우리 식구 없이 누구나 오라는 게 기도원인 거예요 누구나 오시오 이게 기도원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원처럼 말씀을 합니다마는 자 우지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이게 불이 들어와서 악한 영을 태워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면 나가는 데 안 나가잖아요 강한 놈 안 나가 그런데 불로 태워버려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풀을 받으라고 해서 불로 딱 태워야 돼 그래서 불이 그냥 확 그냥 덤벅 가지고 그냥 확 태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약간 앗 뜨거워 그리고 도망을 간 줄 알아요 불이 뜨거운데 손을 안 쏜한다 할 때 내 불이 뜨거운데 여기 영이 들어가면 지타도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달라붙고 안 달라붙고 빨리 가고 막 손과 발을 넘어가고 손과 발이 차고 막 뜨겁고 막 그래 열심히 도망가니까 불 끄려고 그래서 야 영적인 세계는 원리가 있고요 이런 걸 모르면 누가 이런 얘기 뭐 해주는 이런 데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냥 잘 몰라 그냥 맨날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남에게 악한 영을 주고 나도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의를 할 때 이 영의 전의 은사의 전의 능력의 전의는 진짜 조심할 일이다 이건 정말 조심할 일이다 차라리 내가 준비하다가 그냥 죽는 아니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함부로 썼다가 난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 더 준비하고 더 겸손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야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깨끗하지 않으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이것은 은사자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은사자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회개한다고 해서 사역자 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사역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 할 말할수록 좋아하시지 근데 은사는 잘못해가지고 남 망가뜨려서 남을 다 지옥가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 청구 가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마태문 7장 21절 이하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남들 너 지옥가게 만들어놓고 네가 잘못해놓고는 너는 청구 들어가려고 하니? 안되지 그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사역자가 됐든 회개는 아무리 해도 해로운 게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두 번째 중간 단계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해 믿어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구나 십자가 생겨야 돼 이놈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특히 이제 안수를 받게 이래야 될 때는 그래서 성도들도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오거나 뭐 이렇게야 훨씬 더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왜? 깨끗해지고 악한 힘이 잘 나가니까 3일 이상 하면은 악한 힘이 더 안 나갑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3일 해결 아니 금식에도 3일 정도밖에 더 이상하면 안 돼요 그럼 귀신이 더 힘 써버려요 안 돼요 3일 정도 하면 귀신이 헐렁헐렁해집니다 잘 나가니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 전이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알렐루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말씀도 좋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와 전이도 필요한데 이것은 주의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전이도 해주고 전이도 받는 저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전의를 알아서 우리가 영의 전의 은사의 전의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의 회개의 전의가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이거 있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주님 은사 안 받아도 능력 안 받아도 우리를 회개하고 말씀 가지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사오니 늘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능력 받아서 오늘도 악한 능의 시다린 자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